네, 중동과 이민준입니다. 몸값 천널은 누가 하는 거예요? 제가 가겠습니다. 이 새끼 배짱 있네. 안 돼! 나 이거 잘하면 나 뉴욕 보내줘요, 아님 헬레이든지. 그런 말이 나오냐? 빨리 꺼, 뭐야? 한국 사람? 한국 사람? 야, 이 사람아, 내가 당신 때문에 총 맞을 뻔한 사람이야! 내려요! 뭐야, 이... 선생님. 마이 테스트 드라이버. 이제 하필입니다. 한 번 도와주세요, 황수영. 내가? 안 비울루 인누프리 몽롸 다필이 마스옥 비베였던 형. 내가 더 많이. 내가 더 많이. 안 비울루 인누프리 몽롸. 안 비울루 인누프리 몽롸. 안 비울루 인누프리 몽롸. 여기서는 뭐 누굴 믿고 말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. 아무도 안 믿으면 내가. 조이째로 조사 빨리! 제가 100불 드리겠습니다. 황 마이 새키인 것 마이. 돈이면 단주 하나. 미국 비자. 가 봅시다. 아, 괜히 돌아왔네. 가 봅시다. 가 봅시다.